안녕하세요. 켄이입니다. 수업 요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2가 거의 끝까지 온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. 여기까지 진행을 해봤어요. 그래서 오늘 했던 것들을 보면서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이런 지금 본문들을 쭉 읽어가면서 읽히고 해석하는 게 가능하냐라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. 이유는 단순해요. 이거를 교과서를 읽고 바로바로 즉독즉해가 되지 않으면 중학 과정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아직 이제 시동 거는 단계죠. 중1이면 시작이 되는 단계니까 먼저 배우고 온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은 다 있겠지만 그런 거 다 떠나서 그냥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힘들어요. 출발선 자체가 굉장히 뒤처져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. 근데 반대로 교과서를 지금 현재 이게 중1 거기 때문에 굉장히 쉽단 말이에요. 근데 중2 거를 잘해버리면 중1은 다 쉬워지고 중3을 잘하면 중2까지가 다 쉬워지고 고1 모의고사를 잘 보면 중학교 시험 전체가 다 쉬운 거고 이런 식으로 그냥 다음 단계를 미리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버리면 그 전 단계는 다 그냥 제쳐버려도 상관이 없는 그 정도의 능력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. 조금씩. 근데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능력을 너무 오랫동안 안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지금 가지게 해주는 과정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결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.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켜보면은 읽는 거 거의 다 읽는데 못 읽는 문장들이 있어요. 못 읽는 단어들이 있어요. 분명히. 이게 뭐가 있었지? 이 그런 거 제스프러 이거 있잖아요. 이거 뭐라고 읽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내길래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종이랑 펜 갖고 와서 쓰면서 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럼 맞아요.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? 이거 아니카 이것도 있잖아요. 아니카라고 안 읽고 또 얼토당토하는 소리가 나옵니다. 그러면 그걸 갖다 쓰면서 해봐라 하면 또 맞아요. 즉 뭐냐면은 어느 시점 본인은 기억을 못하겠지만 아주 어렸을 때 1 더하기 4, 5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려야 됐거나 돼지는 어떤 모형 몇 개를 왼손에 쥐고 뭐 오른손에 옮기고 몇 개를 옮기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거를 눈에 보이는 가시화 되어 있는 것을 사용을 해서 연산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보면서 해야 됐던 시점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. 근데 학생은 그거를 했어야 되는 시점 다음에 와야 될 게 만약에 파닉스였다면 그 파닉스를 연산이 아닌 그냥 가시화된 무언가로 했어야 됐던 지점을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되는 과정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알 수 있는 그런 인과가 없었던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한 번에 이 모든 것들을 씹어 삼킬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것들을 차곡차곡 점점 그런 과정을 쌓아가는 단계를 거쳐야 돼요. 그래서 그걸 조금씩 시키고 있어요. 뭔가가 안 된다면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? 다른 건 없어요. 다 읽고 잘 하고 있는데 이제 잘 모르는 것들 있죠. 재반 지식이 부족해서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있는데 글쎄요. 쉽게 쉽게 해나갈 수 있게 되는 시점이 몇 주 안에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게 되면 지금 1과랑 2과를 다루고 있지만 다 필요 없어요. 그냥 8과 막 이런 것까지 다 해석이 된다는 얘기예요. 8개를 대충 하는 게 아니라 1개를 완벽하게 해버리면 나머지 7개를 안 해도 선행을 안 해도 그냥 되는 거예요. 그렇게 가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수업에 대한 내용이고 다른 것들은 일단 여기서 다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거기까지 요약드리겠습니다. 켄이었습니다.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.